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원한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미국의 거듭된 불만과 우려도 불구하고 미국 쪽의 요구를 수용해서 전향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자주파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내의 자주파로 불리는 김현종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대신에 미국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그런 수준에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안보 극일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자주파의 선택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등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뜻하는 일종의 경제 극일 전략과 거의 유사합니다 청와대 자주파의 같은 구상이 미국에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실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관료의 싱크댕크들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지소미아 총료를 무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청와대 자주파의 문제점입니다 김현종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자주파는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미국이 무엇을 우려하는가 미국이 무엇을 불만을 가지는가는 제쳐두고 지나치게 한국 중심으로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금 인상이나 무기구입 등과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돈을 더 지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미국의 비판은 미국 측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파기를 봉합하기 위한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되고 미국과의 불협함은 불협함대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을 우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미 국무부가 가장 우려한 것은 주한미군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애시당초 지소미아를 파기 결정할 때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반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는 한국 측이 돈을 얼마를 더 쏘는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서 입장을 정리해서 개진하는 사람은 미국 와신또 소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의 선임연구원인 데이비드 맥스웰 씨는 현직을 경험했고 또 아주 정확하게 지소미아 파기 외의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그런 관계자로서 언론에서 많이 출연하거나 기고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 첫째는 국가안보, 둘째는 번영, 셋째는 역시 역사 문제다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존중하지만 국가안보보다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지소미아 종로는 역사를 안보에 앞세우는 결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는다 지소미아 중단 결정은 학힘에 자해한 꼴이다 일본의 보상을 요구하는 건 감정적 민 만족을 얻을지 몰라도 북한이란 실제한 적합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런 지소미아 파괴에 대한 개인적 전망도 함께했다 합니다 역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핵정 종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있게 된다 일본이 양보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괴를 기정사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자주판이 머니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파괴를 고집하고 또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완고함과 소신 때문에 결국 지소미아 파괴를 기정사실화 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나 미국관계, 한미관계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한국을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빠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참 우려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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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